우리 세자매 구김쌀 없이 살아볼 거니까요 훔친 돈으로 그 아파트를 사겠다고? 왜 자꾸 훔친 돈이라고 해? 받은 돈이지 엄마, 아빠, 이네 그리고 너 다 돈 걱정 없이 살게 할 거야 네가 다르게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거 난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집에 돈을 가져왔으면 했어 우리가 먹고, 우리가 살고, 우리가 죽지 않게 그건 문제잖아 할 수 있겠어? 한번 시험해 보세요 곧 큰일이 있겠구나